이혜인 시인의 차를 마셔요 우리라는 시를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다시 크게 한 번 보내주시고요. 세월의 강은 흐르고 조금씩 욕심을 버려서 더욱 밝아진 우리의 가슴에서는 어느 날 혼을 흔드는 아름다운 페리 소리가 들려올 테지요. 문화사찰 증장사에서 서와 문화를 사랑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5회 향기로운 차 문화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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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헌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달은 사단법인 향기나운 문화동행의 이사장이신 우리 보혜수님이 직접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헌달에는 대한민국 1호 차인인 허시왕후의 헌달을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왕후는 가야시조의 김수로왕의 왕후이고요 우리 보혜수님의 선조인 김해허시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차를 처음 들여온 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차문화연합회의 고성배 회장님의 헌달이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방차문화원의 강옥희 원장님의 헌달이 있겠습니다 네 한국차인대학 부산 분원장이신 최순애 원장님이 다음에 또 헌달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차문화원의 박유순 원장님 한중 지하 큰 손님께서 헌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안 눕고 6대 종교연합회 전 회장이신 김계춘 신분이 모셨습니다 헌달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종교인 연합회 전 회장 올강 큰 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기장군 함철 군이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시의원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부회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박근음 회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명의 최한봉 명의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인협회 경종환 전 문정연 회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부 항연일 편집장님 오늘 수상자죠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사양군 삼환 회장님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하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이 하나님의 최상력이 4개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년 전에 허시 왕후를 김해 차 행사에서 제1호 차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1호 차인으로서 제가 맥을 받아서 오늘 여기서 헌달을 하게 되어서 차인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일 교류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차가 더 향기롭고 아마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는 저희들 절에 오백나한님을 모십니다. 오백나한님은 토우로 흙을 만들어서 빚어서 가마에 구워서 오칠을 한 분 오백분을 모시는데 아침에 108분을 점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참저참 굉장히 기쁘고 뜨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2층에 올라가면 법당이 있어요. 가시면서 헌달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한 잔씩 나님들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부산에 이름 있는 차회, 각 차회에서 한 팀씩 해서 전부 나와서 다 같이 합류를 해서 차를 오늘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기로운 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별개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문화다. 그런데 그 문화를 자기 혼자 하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다 같이 부산에 자인이 뭉치고 한국에 자인이 다 뭉치고 문학인이 뭉치고 예술인이 뭉쳐서 다 같이 그것을 동행을 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문화지 각자 내만의 문화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든 한국의 모든 문화인들과 종교인들과 예술인들과 복지인들과 일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모두 화합하는 한마당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허왕옥 차인상 한국차인대학 부산 토론장 최순애 위 사람은 차의 보급과 차인 전인 교육에 이바지하는 등 차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으로 이 상을 수여함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자 그리고 상금 300만 원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우 또 또 또 많이 또 공기를 해오셨는데요. 원효보라상 기장사람들 편지점 황현길 위 사람은 지역신문을 통해 기장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사진작가로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큼으로 이 상을 수여함 원효보라상 추진위원장 장안사 주지 정호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자 역시 상금으로 200만 원을 함께 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약수 보내주시고요. 자 동행문 문학상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문인선 편집주관 위 사람은 1997년 등단 후 4권의 시집을 발간하였고 부산 문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지 동행문 편집주관으로 본회 발전에 열정을 다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자 역시 상금으로 200만 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미 전해원 일동 자 부상으로 그 사람 모형의 도자기를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자 역시 허은미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최원형 자 우리 전통한국여인상의 도자기를 역시 같이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문화축제 제5회 행사에 저는 전국의 차인들을 대표해서 중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회까지 끌어오신 보혜선님께서 그동안의 노고가 많았었다. 이 행사가 한국 차 문화의 발전에 그동안에 많이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차는 서황옥 공주께서 오면서 차시를 가져와서 심었다. 그것이 그때가 서기 48년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200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족은 차 문화를 계속 이어왔고 우리 조상들은 차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는 일을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반사라 했죠. 다반사.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것이 일상 다반사다.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 차 문화가 조선 후기에 와서 쇠퇴되어 가지고 그것을 걱정해서 그때 초이선님이 초이선님이 동다송을 지어서 우리나라 차도 좋은 차다 하는 것을 세상에 밝히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차를 마시라 하는 그런 내용을 지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이선님은 다상선생은 그때 그때 기독교를 알게 돼가지고 그것이 확건이 돼서 유배를 하기 위해 되어진 그런 부위입니다.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유학자 추사선생 같이 어울리고 거기에 초이선님이 함께 해서 불교와 유교와 다른 기독교가 함께 어울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 행사에 스님이나 신부님이 와 계셔서 저는 정말로 뜻깊다 그래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차원이라면 거기에 불교가 지배적이지만 거기에도 기독교 자문화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찰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 전 국민 참아식 운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차원인연합회 회원 지금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됐는데 한국 차원인연합회가 만들어지도록 첨부의 깃발을 들은 분이 초당 최범술 선임이십니다. 그 선임은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6.25 때 회인사 주지였습니다. 회인사에는 8만 대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인민군이 돌아왔기 때문에 미군이 폭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분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도 참은화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한국의 다도라는 책을 만들고 다솔사에서 제자를 들으면서 참은화 운동을 다시 일으켰는데 그 선상에서 한국 다도대학원이 다도계 타인연합회가 창설되어서 지금 40년 됐습니다. 오늘 저기 와보니까 부산지방에 모든 차인들이 다 왔습니다. 내가 아는 차인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국민 참아시 운동을 전개한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국 차인연합회 회원 아인 여러분들도 모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살을 마시게 되고 모든 가정의 다도가 살아 숨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잠시 미뤄두고 화계동 우전잣잎에 따끈한 잔물을 풍란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노쇠 화로 신새벽을 닦아내시던 서늘한 아침의 풍경이 눈에 흘린다. 청량사에 청량한 바람 불어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듯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듯 차를 마시던 정갈한 모습 뚜껑 없는 아버지의 도자기 주전자에 차 한잔 우려 마셔본다. 박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참원화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앞에 세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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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알겠느냐 도곡의 설차가 이토록 맑을 줄이야 도곡의 설차가 이토록 맑을 줄이야 자아始まります cl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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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ever it's a stand, we can easily make a gues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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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를 먼저 드십시오 드시고 그 다과를 드세요 차를 먼저 반쯤 드시고 다과도 드세요. 차만 마시면 씁습니다. 차 마시고 다과도 드시고 그리고 차가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드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드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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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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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나는 단다 돌아물의 불림처럼 인생의 노물로 떠돌아간다 졸린 눈은 무벼뜨고 지친 걸음 재촉한 도소처럼 그 어둠 매년 귀찮아 갈 거나 걸어갈 거나 누가 등 뜨뜨뜨미는 어떤 너머 소매 그 눈은 차라리 시누지 난 또 하얀 꼬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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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풍호 서로 등에 치고 산천개로 서로 저장길로 만난 사람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 또 만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대구 도솔천하 니가 떠나던 그날 네가 떠나던 그날 눈물 대신 웃을 보였네 참아 울지 못한 맘에 마음은 아쉬운 때문이었네 네가 떠나던 그날 웃어 하시는 걸 흘렸네 혼자라는 분만이 내 곁으로 밀려 보았나 내 곁을 빼라니 마지막 순간 bleibt 내 곁을 빕니다 내 곁을 빕니다 나는 이쁬츠로 나는 이것저것둘 정말 내일이 찾아봐도 나는 너를 기다릴 테 내가 힘들고 외로워진대 내 얘기 조금 만들어준다며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곳만에 동그러니 혼자 잊지 않게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간만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다는 그 말을 해준다며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천없는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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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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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